논서 수령 등 미래형 하.. 논서 수령 우리나라에 과연 논서 수령 이거 채점 돼? 얘들아? 자동 채점 프로그램은 단어나 구 수준의 답안을 100% 가까운 정확도로 채점할 수 있다 야 이거 대박 많이 나온다 수능 실시의 수는 7월과 12월 자 캐리비안 베이 수능 최초 땀냄새 수능이라고? 와 7월 말이면 죽음인데 7월 12월 7월 12월 등차가 1이었는데 N 플러스 1이었는데 N 플러스 2야 미미미미미미미노 미미미미미미미미노 자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2028 대입 개편론이 시동 겁니다 논서 수령 등 미래형 수능 와 거의 프랑스 바칼렐로리 하시군요 그렇죠 여러분들 과연 우리나라의 수능이 뭐 오지선드 안에서 기쁨과 슬픔에 함께 공존하는 자 그런 시험에서 죽음에 대해 서술하시오 기쁨에 대해 서술하시오 타협에 대해 서술하시오 공존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연 이 급에 이 급에 여러분 논서 수령 시험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연 누가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진짜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대입제도 검토 이 고교학점제를 시범 실시 운영하는 학교가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어? 형 이 학교 고교학점제 한다고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약간 중딩들이 약간 좀 얼타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지금 두 방 얻어 터졌어요 첫 번째 뭐겠습니까? 서울대 갑자기 정신 척 하면서 서울대 이거 한번 막 쳐맞았고 그 다음 왼쪽으로 고교학점제 두 대 한번 쳐맞은 거예요 인정하시죠 딱 이 감성 자 그런데 뭐겠습니까? 이 전면 시행 2025년이고 이 2025년 됐을 때 플러스 3 고등학교 1, 2, 3 1학년, 2학년, 3학년 딱 더 했을 때 뭐겠습니까? 2028 대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사가 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개편된 대입제도 발표 이렇다면 뭐겠습니까? 이 프레지던트 문 2022 4월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개편된 대입제도 발표해야죠 맨날 이제 말만 자 논서 수령 검토 유료 어? 응 내 수능 아니야? 네가 엔수할 줄 어떻게 알아? 이거 악담은 죄송한데 모르는 게임이야 자 교육부 당장 수능 확대 학생부 공정성 확대 그렇죠 지금 어떤 그 이 상황들이 논서 수령, 수능 2회 실시, 절대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같이 이뤄지는데 이게 과연 버무러질 수 있는 비빔밥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it go 현재 초5가 적용받는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안의 논의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최근 열린 제 18차 사회관계 장가 대의를 통해 2028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내년 2분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렇죠 초5 그러니까 이거 잼민이를 위한 영상이야 잼민 친구들이 사실 제 영상이 유입되기 힘들거든요 그걸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게임은 하는 거 좋아 어? 오버워치 영상 많이 보고 미라지님, 이태준님, 킹오브트 트위치 많이 보세요 우리 잼민 친구들 좋은 영상, 잼민 영상 많이 봐 하지만 재미있게 즐기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미래도 가꿀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아주 장대한 잼민이가 되는 그런 방법일 수 있어요 잼민수 수능, 잼민수 입시, 잼민수 고교학점 이런 감성이란 거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엇박자를 내지 않고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어... 말은 이제 물레방한데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들 어? 교육과정하고 대입제도가 계속 엇박자예요 대학도 답답해 야 수신 흘리려고 한다며 근데 정신 흘린다고? 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야? 야! 이러면서 사실상 대학들도 빡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시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학부모가 됐을 때 어? 나이대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학부모가 됐을 때 내지는 뭐겠습니까? 교사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 강사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정말로 가볼게요 교육부관계자는 4년 예고제 그렇죠 교육 100년 지대계에서 4년 예고제 필수죠 2028학년 대입 개편안 법정 공표기한은 2024 2월까지예요 근데 중요성을 감안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검토사학 공사학에 착수한다 이제 좀 정신을 차리 자 일단 고교학점제예요 이 고교학점제하고 논서 수령 수능이 약간 연관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고교학점제란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누적 학점이 기준치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얻는다 완벽하게 대학교가 똑같습니다 대학교도 조기 졸업이라는 제도가 있잖아 야 나 먼저 갈게 야 어디가 응? 나 이미 대학생 자 이게 돼 안녕 자기 하는 순간이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어 어떤 학습적인 격차가 크다 이러면 중간에 빠빠이 하는 그런 상황이 날 수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 단계다 현재 마이스터고 등 일부 고교 유형이나 연구학교 선도학교 등의 이름으로 일부 일반고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고교학점제는 2020부터 다 한다니까 얘들아 정신차려 잼민이들 있어? 2025년부터는 모든 고교의 확대 전면 시시되는 게 바로 이 고교학점제입니다 대학처럼 고교도 만들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이디어? 내가 원하는 수업만 듣고 졸업할 수 있다고 고등학교를? 근데 이거하고 수능하고 논술하고 학생부 종합 이거 어떻게 다 마무리해?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교사분들이라 생각해요 이 기사에서는 면밀하게 안 드러났지만 사실은 이 기사 이면에 굉장히 중요한 그 층위를 이루고 있는 집단이 뭐냐면 교사분들입니다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이 터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교사분들이 어려워 터지겠는데 이런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졌을 때 친구들의 지식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선생님 저는 마술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최현우 유튜브 어때? 학생들 걸 지탱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렵지 않죠? 고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듣고 하겠다는 거면 특히나 온라인 교육 코로나가 정말 더 장기화된다고 하고 이게 삶의 일부가 됐을 때 온라인 교육이 조금 더 고교학점제라는 제도하고는 굉장히 걸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하는 것만 이수하고 그냥 졸업해버리면 되잖아 여러분들 힘들게 학교 가서 자지 않아도 되고 물론 집에서 처자겠죠 인정? 2028년 대입 개편안은 고교 교육을 대입에 충실히 방해하면서도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구조 범위 및 논서 수령 등 미래형 논서 수령 와 이거 여러분 갸우뚱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과연 논서 수령 이거 채점이 돼 얘들아? 대학교 입학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아 논서 수령이 말은 좋지만 이거 채점에 대한 공정성 이거 진짜 힘들 텐데요? 새로운 수능 체계는 평가 방시부터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논서 수령 도입 방안이 흘러나온다 교육부는 현행 객관식 평가로는 미래인재 양성의 한계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 시대인재 감성 일단 미래인재에 대한 정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인재가 뭐가 미래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이게 말만 여러분들 음 글쎄요 학력평가 세대분들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객관식 평가로 미래인재 양성의 한계가 있다 이거는 사실은 엇갈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지적이 옳은가에 대해서 말이죠 4차 산업혁명, 인구 절벽 이거는 뭐 다가올 세계죠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플러스 저성장까지 있겠죠? 사회 구조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비전과 이를 담아낼 새로운 수능체가 필요하다 논서 수령 유형을 포함해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그렇죠 상황을 주고 이제 뭐 면접을 보는? 그런 것도 이런 조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 부총리는 공식 성산이 여러 차례 객관식 한계 지적했다 가림막의 한계는요? 객관식 단답형 문항으로는 시대 흐름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총리는 객관식 문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놓고 보더라도 서수령 내지 논수령 문항 더위 분명 검토될 걸로 예상된다 언젠가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일단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 뭐 70% 그러니까 대학 안 가면 사람 잡아버려 어 명절에 여러분들 음... 그래 뭐 저기 위노... 어... 어... 저기... 연대... 연대 갔나? 아니 저 옆에 철국이 연대 갔다 해가지고 아 저 사실... 재수합니다 어이구! 뭐 재수가 요즘 재수여? 재수가? 다시 닦는다? 어 그럼 뭐 재수하면 뭐... 뭐 한 서방대까지 되지? 5등급인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하 어 요즘 대학이머 대생가? 어 대학 나와서 뭐합니? 어 다 망해 좀 변호사 대도 할 거 없어 그럼 뭐 저기 저... 자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외국은 대학의 진학에 관련돼서 진짜 도서관에 짱 박혀가지고 졸업이 힘들잖아 영국이나 미국은 진짜 공부할 사람만 간단 말이야 간판을 딸려고 가기보다는 진짜 거기 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학습적인 어떤 역량을 키우고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가는 느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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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유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안 빡셀 수가 있습니다 채점을 해도 오케이 교수니까 자 관건은 정확도보다 공정성이다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지난해 고교 교사들 대상으로 설명조사 결과 수능시험에 논서수령 평가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46%가 반대한다 답해다 제가 딱 말씀드렸잖아 교사분들 지금 이거 흐름 좋아해 안 좋아해 어우 이거 어떻게 대비할 건데 그러면 학교도 고3 선생님들은 논서수령 이거 평가 대비해야 되잖아 이거 쌤들 개빡세요 쌤들이 여러분 책 같은 거 계속 읽을 시간 있을 것 같아? 없어요 교수분들이야 여러분들 연구진분들 출장 갔다 오시고 이제 남는 시간 책 보시고 연구하고 그게 업이지만 교사들도 교사 조직입니다 행정적인 업무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무실 가잖아 선생님들 음... 왔어? 쳐다 안 봐 어 선생님! 빼빼로데이예요 놓고 가 선생님 바빠서 나 오늘 야근이야 슈발 이게 교사분들이 감당이 안 돼 기본적인 행정 업무도 빡센데 이거 언제 다 대비해줄 건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임용고시에서 뽑는다? 거기서도 또 한 번의 공정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거 좀 특이한데요? 다만 서술형 문항을 채점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년 한국어 서다평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을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채점 프로그램은 단어나 구 수준의 답안을 100% 가까운 정확도로 채점할 수 있다 그렇지 야 이거 가야 돼 이게 이제 트와이스 수능인데 이게 JYP 수능이에요 네 수능 전형 시기 횟수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보고서에 담긴 대입대편안의 핵심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 자 별표 5개 아니 슈밤바 정시 늘리겠다면 절대평가? 저는 우리나라가 2030년 이전에 절대평가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고교학점제와 절대평가 이 고교학점제하고 변별력 있는 현재 수능이 절대로 맞물릴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수포자가 지금도 있죠? 고교학점제 하자나 수학 들을 것 같아? 몇 명 듣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수학시험에 지금 21번 30번이 몇천만원짜리 문제 내서 의미가 있을까 얘들아? 전혀 의미가 없지 그 문제를 누가 풀어? 전국에 세 명이야 문제 푼 사람 현우진, 정승재, 한석원 뭐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안 해 이제 그들이 사라져 이게 뭐냐고 여러분들 이제 깜짝이야 이제 저만 문제를 풀어요 절대평가 정한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능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A, B, C, D 등 5단 와 이거 미쳤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수능으로는 거의 기본치만 하고 다른 대학별 고사 이런 것들이 더 부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학 중심으로 가야 돼 대학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입시 대도하고 자꾸 엇갈리잖아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어떤 그 목표 지점? 이런 것도 어차피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이 저는 주도를 더 크게 한 어차피 대학 갈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사실 교육부가 큰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부에 취직할 거야? 대학 갈려고 다 하는지 대학 갈려고! 대학 갈려고! 대학 갈려고 하잖아 얘들아 그거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뭐 때문에 하는데 쌩고생을 맞잖아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들 갑자기 막 아드네레 샘솟습니까? 그냥 매점 가가지고 그 뭐냐 짱쇼 요나 처먹잖아요 오늘 좀 편집이 많이 되겠어요 야 이거 대박 많이 나온다 수능 실수의 수를 수능 실수의 수를 7월과 12월 최초 캐리비안 베이 수능 최초 땀냄새 수능이라고? 어 여러분들 이거 어 얘들아 땀샘 수능이라고 야 이거 7월달에 보면 야 이거 장마 직전이긴 한데 개덥잖아 8월에 장마인데 고 딱 직전 와 7월 말이면 죽음인데 내가 봤을 땐 트와이스 수능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 제 생각엔 아니 어차피 야 절대평가로 바를 거면서 못하러 또 두 번 또 나눠 수험생들은 두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고 졸업생은 무제한 응시야 나이스 야 그렇지 우린 국 막 쓸 수 있다 얘들아 7월 12월 7월 12월 등차가 1이었는데 N 플러스 1이었는데 N 플러스 2야 1수 2수 3수 4수 5수가 아니라 미미미미미미노 미미미미미미노 이제 미미미노 아니죠 미미미미미노 미미미미노 2 4 6 3 10수 상당히 소세다 하네요 자 갑니다 수시와 정시는 하나로 통합 나왔다 드디어 이게 나왔다 이제 일원화를 이제 시켜요 예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꾸고 수시와 정시도 하나야 전문대 산업대는 제한없이 복수지원을 허용하는 것도 현행 제도와 같다 음 사실은 수시란 제도 자체가 정시보다 인원을 일찍 뽑기 위해 탄생한 거잖아요 수시라는 게 그러면은 사실은 수시와 정시를 하나로 통합하는 건 어 절대평가하고 조금 맞아떨어지는 강한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학별고사로 좀 바꿔야 되긴 해 대학들에 가가지고 거기 대학 그 학과 쓴 애들하고 딱 바로 경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수시 지원했을 때 1차가 그게 바로 약간 수능 느낌이 되는 거지 거기 딱 들어가서 그 학과 애들하고 경쟁을 바로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는 느낌이 좀 맞아떨어질 것 같긴 해요 이 제도하고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경우 12월 수능 성적을 대입에 반영한 것은 3월 입학 체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7월까지의 성적을 기반으로 대입 전역을 진행하자 연구단은 제안했다 이게 물량이 엄청나잖아 이 인원들에 대한 처리가 3월까지 이걸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진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긴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논의하고 아마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 다 언론화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전형의 간소 이거 100% 찬스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애들 지금 전형 이름도 몰라 학생부 교과? 그리고 예전에 학도 고대 고교 추천 있었는데 그것도 고추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바로 학교 추천을 바꿨어 전형 간소화 흐름은 2028학년도에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연구단은 판단했다 학생부 전형, 교과 전형, 수능 전형, 실기 전형 4개 대학별 전역 방법도 2개 이하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주로 공시하는 실기 전형은 실기고사를 필히 치를 수밖에 없는 전형 특설 고려의 전형 방법 수산적에서 제외한다 이 2개에 의해서 제외한다는 거죠 조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교육부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명확치 않다 전부 다 뇌피셜입니다 일단은 일단 교육부는 단기적인 방안들보다 하나하나 해결해놨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을 통해 내놓은 수시 위주 40% 이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것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대학이 말을 들을까요? 서울대 영상 참고하시죠 뼈로 확대 권고 대상인 서울 소재 16개 대학 중 벌써 9개 대학이 당초 교육부 권고보다 한 해 이른 2022학년 수능 전형을 40% 확대했다 전형 내용 잘 살펴봐 교육부는 나머지 7개교에 대해서도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대학들을 압약한 결과 이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수시 늘리라고 압박해서 돈 줬다가 이젠 또 정시 늘리라고 압박해서 돈 줘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한 게 포스텍이죠 이걸 포기하고 수시 100% 유지하겠다는 게 포스텍이고 대학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빡세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학 자금이 몰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 폐지도 꾸준히 유도할 계획이다 근데 수능을 논 구술형으로 한다 하..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 뇌피셜 때문에 저도 이제 전두엽이 찍힐 상황이네요 학생부 종합적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추전서는 당장 내년 이건 팩트예요 교사추전서 내년 없어지고 자 사회경지적 배경반응 우려가 있는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는 2024년부터 입시 현재 중3부터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 입시부터 반영하지 않게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미 시행된 방안들도 있다 전형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면접에만 적용하고 있는 출신 고교 블라인드 평가 범위를 서류평가까지 올려야 할 때 이거 선생님들 이거 화이트 긋느라고? 지금 정신없잖아 고3사다임 선생님들 근데 과연 블라인드 될까요? 자 일단은 지금 굉장히 여러 방안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교육에 대한 시민사회적 논의가 좀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첫 번째 고려대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교 때부터 왜냐면 결국 사람이 많아지면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5 잼민 친구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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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